자 민성이 오늘 몇 호에요? 30 오케이 짝수네요? 네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시험은 뭔가 망한 거 같습니다 시험은 망한 거 같다 네 오케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도서관이 뭐던가요? 뭐라고? 오케이 어떻게 써요? L I V R E R Y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요? Lie 여기까지 소리는 Live Raw Read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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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y가 아니고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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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성이 네 잠깐만요 네 오케이 잠깐만요 선생님이 숫자를 좀 쓸게요 둘 둘 하나 하나 넷 하나 그래서 모여서 스프레이 그러고요?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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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하나씩 스 스 아이고 스 안 써줘 레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뭐여서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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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가 좀 스프레이 뭐라고요? 스프레이 스프레이 오케이 그래서 에이는 에이요? 어 중에서 에 Y는 아, 이 자막 중에서 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play 이렇게 하면 play 다 합치니까 spray 소리 쓰기 s-p-l-a-y 소리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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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에서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 숫자 좀 써서 1 5 1 1 4 그래서 모여서 R-ship? A-ship? L-ship? L-ship? 그렇지, L-ship L-ship L-ship, 이게 맞네 L-ship L-ship 오케이, 하나씩? L A O O O O-R R 그래서 여기까지 L-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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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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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됐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뭐다? 에어쉬프 소리 에어쉬프 오케이, 쓰기 에이아이 알 에스 에이치 에이 에프 에이 에프 이렇게 돼있나요? 에어쉬프야? 에어쉬프 피피피피 에어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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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 넷, 하나, 넷, 셋, 하나 모여서 더민 더민? 하나씩? 네 어 어 메 메 으 엥 이어 이쩜프 에 OK. OK. 그래서 잘라서 소리내면 될 것 같은데? 어? DO. DO. MAIN. MAIN. 앞쳐서 DO MAIN. DO MAIN. DO MAIN. 소리. DO MAIN. 이게 ㄴ이 잘려서 안 보이네. D. 어? 잠시만. D. E. E가 O 소리도 내린구나? 어 아니네. O. O 소리 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않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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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I. N. 그래서 여기까지? DO. DO. MAIN. 합쳐서 DO MAIN. DO MAIN. DO MAIN. 레스토란트. 레스토란트. 뮤지엄. 라이브러리. 퍼프. Where is he? He is in the restaurant. 레스토란트. Where is he? He is in the museum. Where is he? She is in the hospital. OK. 쓰기. 잠깐. 와. 정말 만점 없네. 예? 음. 민성이 뭐라고? 아. 마지막. 아. 죄송하다고. OK. 너도 이제. 실력이 슬슬 늘겠지. OK. 그래서. 가정도.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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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식. F. F. 어? F. 아니. L. L. 어? 참 뭔가 잘못됐는데? 인 아예 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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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좀 합쳐줘 페인풀? 이게 나올 수가 있나? 페인풀 이게 나오네? 페인풀 페인풀 연습할 때 왜 몰랐어요? 이게 나올 수가 있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미리 연습할 때 했었어야지 페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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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길지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발 소리? 페인 네? 피 소리가 이상한데요? 페인 페인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는게 피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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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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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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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페 인 풀 얘는 사실은 우가 아니고 엽니다 페인퍼 페인퍼 뭐 우라고 해도 상관없겠어요 소리가 뭐라고요? 페인퍼 페인퍼 소리 페인퍼 페인퍼 A I N 누구까지? 페인 그 다음 F U L 다 합쳐서 페인퍼 오케이 뭐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 넷 셋 모여서 RAID RAID R R A E D 그래서 그까진 A A 다 합쳐서 RAID 그래서 얘는 A A 알겠습니까? A 소리 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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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기 쓰기 R R A A I D 그래서 소리 RAID RAID 도산초지 너희들 구미 문성초인데요 어? 구미 문성초인데요 문장초야 니들 춘다? 아니 구미 문성초에요 문성 아 알겠습니다 RAID RAID 아니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괜찮아요 하나 하고 셋 하고 하나 하고 넷 하고 셋 하고 모여서 레이털 응? 레이털 응 하나씩 R 어? R R 소리네요 R이 R R R A T T A A E E U U 그래서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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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1으로 다시 붙이고 뭐 1을 1으로 붙이고 OK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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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는 O 그래서 여기까지 RE 그래서 얘는 태 Te 이를 리테일 RE OK 소리 RETAIL 일 리테일 리테일 에이 리테일 에이 소리 리테일 리테일 R C B E T A I N 그래서 얘는 테일 다 합치니까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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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您''T K A T A F A C A F A C F A M K C E A N E gam Cat A T A minimize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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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s in B C A P C A E A F A F A A K E N G a L Y lira 아... 에이? 아... 이거면... 그래서 이거? 틴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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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테인이 아니고 캡틴 캡틴 캡테인될 것 같은데? 캡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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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캡틴 캡틴 C A T A I N 여기까지? 캡 틴 캡틴 이라고 써놨대 이 조 이소리 엄마야? 못 앓는 거 같다 오케이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어이구 이게 있구나 얘도 하나 하나, 넷 오케이 소리 키웨이? 키웨이? 응 하나씩 흐 흐 이 아 그요? 그 흐 우 에 그러면 히그흐웨이야 히그흐웨이 히그흐웨이 이거 IGH가 무슨 소리 낸다라는 거 다 쓸텐데 들어볼까?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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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선생님이 IGH가 소리 하나라고 써놨죠 네 그냥 I가 아니고 이건 IGH 덩어리야 그래서 IGH 덩어리는 무슨 소리 내는 거 같아 분명했는데 분명했는데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하이웨이 하이웨이면 IGH 덩어리는 무슨 소리 냅니까? 히웨이 응? E E E 그러면 뭐여서? 히웨이 다 합쳐서 소리가 뭐였어 하이웨이 하이웨이 그래서 몇가지?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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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H는 뭐가 된다고요? I E 그흐가 아니고요 I 그흐 도 아니고요 어 그흐 도 아니고요 그 소리도 힘이 없고 흐 소리도 힘이 없어 그 그 다 없어졌어 하이 그흐웨이 도 아니고요 하이웨이 하이웨이 자 오늘 IGH가 I 소리 내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소리 하이웨이 하이웨이 H 오 오.. 아이치 에이치 몇가지? 하이 하이 더블유 에이 와이 더블유 에이와이네는소리 와이 다 합쳐서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하이웨이 고속도로주 오케이 하나, 하나, 넷, 셋, 하나 브레이드 하나씩 V,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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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서 이렇게는 A 이렇게는 아까 만나봤죠? 브레이드 다 합쳐서는 브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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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브레이드 브레이드 쓰기 B B R B A I D 소리 브레이드 브레이드 하나, 셋, 하나, 넷, 셋 브레이드 하나씩 D D E U U E E E E 그래서 합쳐서 왜 왜 재래?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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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 잠시만...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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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 E는 E에요 중에서 E 그래서 여기까지 D D 얘는 소리 안나나봐요?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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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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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넷, 하나, 넷, 셋 뭐였어? 투데이 투데이 툴 툴 툴 툴, 툴 데이니까 툴 데이니까 툴 툴 에이 어? 아, 에이가 에이 됐어요? 어, 맞네, 맞네 에이가 아니라 에이 그래서 툴 툴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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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투데이 투데이 오케이, 그래서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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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툴 투데이 투데이 셋, 하나, 하나, 셋, N은 하나 Stainless? T, 하나씩? S, T,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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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래서 여기까지? Stain Stain 계속해서 L부터? O 1, 2, 3 그래서 얘는 다음 초소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몰라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가 뭔데? 살짝 그릇 같은 거 그래 스테인리스 그릇 이게 스테인리스야 스테인리스가 영어였어 알고 있었지? 그리고 이렇게 써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그래서 그래서 에이 스테인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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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오케이 소리 스테인리스 S-T-A-I-N-L-E-S-Y S-T-A-I-N-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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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험 망했다고요? 망하면 안되는데 이제 하나, 넷, 셋, 둘 오케이 그래서 레이즈 레이즈 하나씩 R E E, 여기까지 레이즈 앞서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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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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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레이즈 오케이 왜 얘는 소리를 안냅니까?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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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씩 앞서기 R A I S 끝 끝입니까? E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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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소리 안 나는 E가 있다 라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덜 쓴거 같은데 쓰기 틀린게 있어 보이는데요 고쳐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